어제 3차 화불떡을 줬어야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요 시골 다녀오느라고 작업을 못하고 오늘 여는데요 와 산란을 뒷장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후에 달아놓은 데까지 이렇게 산란을 다 박아놨네요 참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미묘한 것들이 다 너무 잘 알아서 감사하고요 화분떡도 요만큼만 남기고 다 먹은 거예요 사람이 손을 대줘야지만 얘네들 지금은 먹고 살 수 있지만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주지 않아도 화분들을 충분히 물어와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에 위에서 올라온 벌집에도 이렇게 산란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장 증소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 될 텀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일 잘했죠 벌들이 일을 잘한거죠 그러니까요 벌들이 일을 잘했어요 닫고 다음에 다음에 통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